재원아, 오늘은 뭘 가지고 놀아볼까? 오늘은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을 가지고 놀아볼까? 네. 좋아? 응. 두더지 잡기... 아니야? 응. 왜? 아니야. 아니야? 꼬여있는 두더지 잡기 게임 너무 가지고 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아주면 안 되겠니? 응. 아니야? 장난감에 들어있는 초콜릿 쭉이 어때? 예뻐. 예뻐? 와, 예쁘다. 너무 예뻐? 좋아. 그러면 우리 두더지 잡기 게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한테는 초콜릿 쭉이. 네. 좋아. 하이파이브.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원이 함께 두더지 잡기 게임 시작. 자, 좋아요. 두더지 잡기 게임 시작을 해볼까요? 우와, 두더지 너무 귀엽다. 이거 정말 때리기 너무 미안한데? 이거는 이렇게 키는 거고. 누가 먼저 할까? 가위, 바위, 보. 꼬이. 꼬이니 먼저? 그래, 알았어. 20점. 어? 뭐야? 계속해? 예! 40점! 어? 뭐? 어? 이거 어떻게 되는 일이지? 60점! 어? 어머니 채원아 이게 아무래도 보너스 점수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61점! 그 다음 채원이 준비 시작! 1점! 그래 한 번은 더 기회를 줄게 엄마!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가 이렇게 했어? 어? 다시 가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좋아! 시작! 엄마! 1점! 채원아! 이거 두더지의 얼굴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쳐야지 점수가 더 많이 나온다? 다시 한 번 해볼까? 엄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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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재원이 0점이 나왔어! 하하하하 도와줄게! 같이 해보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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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야! 여기 있다! 이 놈은 두더지! 내가 나 잡아버리겠다! 재원이랑 나 잡아버리겠어! 해야아아아 허! 히히! 이러다! 20점! 오! 계속한다! 야! 다 잡아야돼! 야!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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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도망다 도망다! 오! 체육아! 야기와바! 수다지가 나온다! 샤샤! 오! 오디 가치! 오! 오디 가치! 으아아아아! 또 한 대 또 한 대 됐다 60점 재원이 하이파이브 시작했어 시작했는데 어디갔지 두더지더라 고요가 다 잡아주겠어 20점 재원아 69점이야 아무래도 고요언니는 두더지를 정말 잘 잡는 것 같아 어때 재원이 또 해 재원아 고요언니는 두더지를 잡다가 오늘 꿈에 두더지가 나올 것 같아 집에 가요 집에 가 얼른 보낼게 두더지 안녕 재원아 도와줘 재원아 도와줘 다시 도전 재원이는 1점이 나왔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만할래 그만할래 그래 맞아 언니도 최고의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만 재원이 참 잘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의 킹덧 초콜릿 과연 누가 먹게 될 것인가 누가 이겼어 재원이가 재원이가 그래 재원이가 재원이 점수가 1점인것 같은데 그래 맞아 재원이가 이겼어요 war 재원이가 이겼고 고요언니가 이겼고 우리 이기고 지고에 상관없이 뭐지? 사이좋게 두개 나눠서 먹자 자 재헌이 뭐 먹을까? 이거 언니꺼 뿌연니꺼 자 분홍색 재헌이꺼 우와 초콜릿 먹어볼까? 완전 초콜릿과 같이 이야 재헌아 이거 봐 안에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있어 이거 먹어 자 이게 뭐지 재헌아 이거 뭐야? 초콜릿인데 이거는 초콜릿인데 이거 열어봐 이게 뭐야? 우와 자동차가 들어있어 이야 초콜릿 안에 자동차가 들어있는데 신기한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보다 재헌아 이거 봐 자동차다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재헌이 열어볼까 이거? 여기 뭐가 들어있을까? 짠 우와 이게 뭐지?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이게 뭐지? 우와 이거 얼굴이 들어있고 초콜릿 아니야 초콜릿 아니야 이거는 장난감이야 맞아 이것도 이것도 초콜릿이지 이것도 초콜릿이야? 이렇게 먹으면 되는가보다 짠 맛있어 맛있어 자 오늘은 두더지 게임도 신나게 해보고 멋있는 장난감 밑은 초콜릿까지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그러면 꼬용하게 놀고 싶다면 우리 다음 편에도 만나요 안녕 안녕 재헌이 인사할까? 안녕 안녕 마녀가 나타났어 마녀가 나타났다고? 응 어떡해 슈슈야 도망가자 근데 너 너무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어디로 도망가지 좀 아쉬운데 ㅋㅋㅋㅋ ㅋㅋㅋㅋ 지난만에 둘 다 지옥 대회를 수멍 흑 지옥